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적 소리를 듣고 있는 그릇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왜 그런지 봅시다. 제목 아니 이순신 장군을 무시하고 모른다고 남친한테 파혼을 당했는데요. 제가 이걸 꼭 알아야 되나요? 그 사람이 뭔데요? 너 뭐야? 역적이요? 원지, 무식하다고 결혼 못하겠다는 남친,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? 바로 어제였죠. 남친이랑 엄청나게 큰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에 파혼 선언하고 저랑 결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. 지금도 연락이 안되는데요. 이거 솔직히 그래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서 여기다 한번 여쭤봅니다. 일단 저는 20대 중후반 지금 제법 큰 미용실에서 미용일을 배우고 있어요.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고졸입니다. 어릴 때부터 공부랑은 아예 담을 쌓고 살았고 역사, 하물며 요즘 정치, 시사, 상식 이런 거 전혀 몰라요. 그래도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이런 거 모르는 걸 떠나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남친, 이제 1년 좀 넘게 만나는 중인데 나이는 저보다 4살 많고 제가 가만큼 짧은 거 다 알아요. 속인 거 없으니까 또 그걸 이해도 해주던 고마운 사람이라서 문제 같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. 지금까지 너무 잘 만났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제로 그리고 처음으로 또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. 서로를 많이 좋아해서 남들보다 일찍 결혼하기로 했는데 겨우 이런 걸로 끝을 내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그러니까 어제 어쩌다가 남친 영화 있잖아요. 명량 그 얘기가 나왔고 이순신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. 그런데 저는 역사나 위인들, 인물들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있었거든요.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00원짜리의 이순신, 또 1000원짜리의 이, 5만원짜리의 신사임당. 아니죠. 1000원짜리에는 태계의 양, 5천원짜리의 율곡이 입니다. 다 알죠?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.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그거 100원짜리잖아 이랬는데 남친이 갑자기 정색을 해요. 진짜 뭐랄까 그 순간 저를 막 바퀴벌레 보는 눈빛으로 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? 뭐? 100원짜리? 짜리? 딱 이러는데 일단 말투도 말투지만 눈빛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. 그래 100원짜리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어쩌라고? 이랬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쉽니다.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 설마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지? 그분이 어떤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구했냐? 말해봐. 이러면서 사람을 막 다그치는데 순간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. 뭐 모르는 건 아니고 당황을 해서 그런 겁니다. 뭐 임진왜란 하니까 기억나더라고요. 여하튼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막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. 야 너 우리나라 사람 맞냐? 아무리 관심이 없고 사람이 무식하다 해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우리말 쓰는 같은 민족이면 적어도 세종대왕님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알아야 예의 아니냐? 어? 왜? 세종대왕은 또 만원짜리 그럴까요? 네가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? 등등등. 막 뭐라 뭐라 하더니 뭐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인데 어쩌고 저쩌고 계속 곱주고 크게 실망을 했니 어쩌니? 결국에 그러다가 그만 만나자 소리까지 나왔어요. 정 떨어진다고. 아니 남친이 바로 헤어지자라고 했던 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화가 나잖아요. 그래서 제 나름 그게 뭐 꼭 알아야 되냐?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았어.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이순신 몰라도 이렇게 맞서다가 큰 싸움이 생겼고 결국엔 헤어지자 이러더라고요. 아니 요즘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이순신 장군 그런 업자까지 다 알아야 돼요? 저랑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 오히려 제가 더 실망이에요. 결국 이건 뭐야? 가방끈 짧은 거 이게 싫다는 거잖아요. 안 그래요? 그래놓고 지금까지 절대 안 그런 척 해왔다는 게 더 소름돋아요. 아니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? 어? 어? 그런 거냐고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원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. 솔직히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모른다는 거 헉 소리 나옵니다. 근데 그래요. 모르는 건 어쩌겠어요. 그런데 100원짜리가 아니라 아 100원에 그려져 있는 그분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나마 좋게 넘어갔을 텐데 100원짜리라뇨.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? 짤이라는 말은 그만한 수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예요. 예를 들어 쓰니 상식 10원짜리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다. 이겁니다. 댓글 쓰니 상식은 10원짜리다. 끌끌끌 적절하구만 깔깔깔깔 2번 이거는 쓰니가 고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. 가방끈 짧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.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아들도 이순신 장군 100원짜리 이런 말 안 합니다. 항상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존칭을 쓰고요.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너무나 감사한 또 고마운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아니 10살짜리 초등도 아는 상식을 모르니까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야. 이건 네가 고졸이라 그런 게 아니라고. 제 말 알겠나요 역적시? 3번 저도 역사 같은 거 잘 모르고 시사에 정치에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유인께 100원짜리잖아. 이 뭔 소리야? 아니 연애가 뭐야? 정 틀려서 아예 말도 섞기 싫을 것 같아요. 너무했다. 4번 100원짜리 이순신 1,000원짜리 2 5만원짜리는 신사임당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. 아니 2마저도 틀렸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? 어? 대댓글 미친 태계의 양 할아버지 어디 갔어? 끌 끌 끌 끌 5번 야 내 살다 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을 이따식으로 말하는 건 진짜 처음 본다. 너 뭐야? 매국노야? 역적이시랍니다. 끌 끌 끌 끌 끌 6번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어 이순신 장군은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다 알 거라고 딱 처음부터 깔고 가는 말 그대로 민족의 성우 아니시냐? 어? 근데 그걸 또 뭐라 안다고 아는 척 오진다는 게 고작 100원짜리 대갈 통해서 쨍그랑 소리 날 것 같아 너 명심해라 남자고 여자고 오지게 무식하면 정 바로 떨어진다 자랑할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당당해? 7번 내 느낌인데 이건 쓴이가 몰라서 즉 무식한 것보다는 이순신 장군님한테 짜리라고 한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여기서 남친이 개빡 돌아버린 것 같은데? 8번 그런 남자랑 사귀지 마세요. 쫌팽이야. 9번 이거는 무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.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지만 옳다는 태도가 그지 같은 거죠. 그리고 남친 역시 이런 부분에 정 털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. 내가 그런 걸 잘 모른다. 말 실수했다. 미안하다. 앞으로 조심하겠다. 쓴이가 실수를 했더라도 뒤에 이렇게만 했어도 남친이 헤어지자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. 알려줬겠죠. 10번 이거는 쓴이 가방 끈이 짧아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.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상식조차 없는 게 부끄러운 거죠. 나중에 애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뭔가 물어봤을 때 그 상황을 남친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했다. 이겁니다. 알겠냐고요? 두 번째 사연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왜 그런 말들 많잖아요. 아니 이순신 장군님을 왜 100원에 새겨 넣었냐. 너무 단위가 낮은 거 아니냐.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말들 많이 하죠.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오피셜은 아닙니다.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. 이순신 장군님을 100원 동전에 새겨 넣은 이유가 따로 있대요. 확실한 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그게 뭐냐면 지금이야 100원짜리 동전 잘 안 쓰지만 한 20, 30년 전 90년대 80년대 이때는 100원 동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.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동전 거기에 이순신 장군님을 새겨 넣어서 잊지 말자. 이런 의미로 넣었고 그때 당시 제일 큰 단위인 만원짜리에는 민족의 성군이신 세종대왕님을 모시자. 이런 의미로 했다. 그런 카드라 통신이 있더라고요. 확실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아무튼 넘어갑시다. 두 번째 사연. 원제 그래 나 개무식한데 남친 때문에 현타 개 세게 왔다. 나도 내가 무식하다는 거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부정하는 거 아니야. 아니 내 모든 걸 다 걸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냥 나이 어린 초딩보다 못한 수준이죠. 기본 상식 같은 거 없고요. 영어 하나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도 몰라요. 단위도 미터 이런 것도 모르고 소수점 계산은 아예 못해. 머리가 안 돌아가. 나이가 스무 살인데 이자 금리 복리 월세 전세 등등 이런 것들 아예 하나도 모릅니다. 자랑이다. 나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컸는지 솔직히 모르겠어. 그래도 이런 내 모습 친구들하고 있을 땐 뭐랄까 약간 웃긴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어떤 안 좋은 위기감 같은 거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. 잘 웃고 살았다고. 그런데 남친이 나한테 저런 이상한 걸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심각하구나 싶고 지금 현타 개 세게 왔어요. 남친 때문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입니다. 아 졸라 재밌어. 꽁꽁아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 오해하면 안 돼. 알았지? 뭘 보여줘? 알았는데? 야 이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. 뭔가 하기 전에 미리 사과를 하고 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. 지금 그렇죠? 그게 어릴 때 배웠던 것들 너 잘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. 시계도 시계 읽는 것도 그렇고 영어로 숫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단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시계 읽는 법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야. 남친이 시계송 이런 걸 보내줬나 봅니다. 링크를 조금 유치하긴 해도 이런 게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 몇 번 들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? 나이 스무살인데 시계를 못 읽는 겁니다. 댓글 1반 스스로 걔 무식하다고 고백을 하길래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헐 이게 뭐야? 아니 시계랑 영어로 숫자는 진짜 걔 오버 아니냐? 시계 못 보는 거?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야? 아니면 해도 다 까먹은 거야? 댓글 아니 영어를 못 읽는 것도 충격인데 숫자 세는 거 시계를 못 보면 이거는 일정생활 가능한가? 가능하냐고 나이 스무살이 시계를 못 볼 수가 있는 거야? 2반 와 진짜 이런 애랑 어떻게 만나는 거야? 혹시 쓴이 남친 꿈이 유치원 교사인가? 연습하는 거야 지금? 3번 야 그래도 니 남친 너 진짜 많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남친이면 너 같은 거 벌써 정탈려서 버렸다 좋은 사람 놓치지 말고 쪽팔린다고 이딴 커뮤에다가 이딴 글이나 쓸 시간에 남친이 보내준 링크 영상 10번 100번 1000번 봐라 4번 이 와중에 평소 멍청한 스스로의 모습에는 현타가 안 오고 남친 지적 때문에 현타가 왔다는 게 난 더 신기하다 니 남친 진짜 은인이야 너 늘 잘하는 건 기본이고 또 감사해라 납작 엿들이라고 근데 쓰니 말투 개 답답하네 끌 끌 끌 끌 뭘 보여줘 알았는데 이러고 자빠졌어 못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구 여기서부터 그냥 골 때린다 무식한데 존심은 오지게 세고 무식한 거 자랑 아니니까 제발 좀 굽히고 살아라 어이그 7번 너 그거 절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너를 그냥 괜찮다고 해주는 니 주변 사람들 무조건 멀리해라 저기다 적 아니 뭐 저도 뭐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를 수는 있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라고 합니까 보편적인 어떤 최소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스무살이 시계를 모르고 20대 중후반이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모르고 어지러지러합니다 많이 어지러워요 큰일이 났다 진짜 웃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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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